자 월 22일 삼성 반도체가 평택 쪽에 평택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반도체 주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장기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모습에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원스라는 회사인데 시총이 822억입니다. 외국인 3.8% PBR이 0.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작년에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의 매출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332억에 영업이 12.8억 정도 나왔죠. 일단 흑자가 나왔고 자 지금 이 아이원스는 40억 규모 자사주 취득신탁 계약도 체결이 된 상황이죠. 이게 3월 13일이고 9월 13일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문기 외 1위인이 이렇게 32% 들고 있죠. 자 그리고 한화 자산운용이 6% 정도 자사주가 8%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꽤 많이 들고 있죠.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그리고 부품 가공과 그리고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 부분 있죠. 그리고 정밀 부품 가공을 해서 이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회사죠. 반도체 정밀 가공 부품이 77% 정밀 세정이 22% 정도 되고 있고 삼성전자 인텔 에스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렇게 고객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위탁 생산 라인을 신설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해서 파운드 세계톱 TSMC 맹추격을 하겠다. 이달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가동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투자 기간이 총 12년이죠. 투자 규모가 13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73조 생산시설 60조 이렇게 돼 있죠. 고용효과가 43만 제조인력이 15,000명 간접 고용이 42만 명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게 큰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라인이 새로 이제 크게 또 계속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라인이 하나 1라인이 생기고 2라인이 생기고 3라인이 생기고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자 그렇게 되면은 가공 제품과 반도체 부품 가공 그리고 세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많이 셋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매출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겠죠. 매출은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1,090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이 10% 정도 되죠. PBR이 0.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한 4,500억까지 왔다가 3,200억 좀 줄었죠. 영업이익이 180억 단기순이익이 1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재무도 아주 탄탄하죠. 재무도 탄탄하고. 이 회사는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제조장비 그리고 LCD쪽에 그리고 태양전지 제조장비 밸브 시스템 등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이 크라이오 펌프 부분인데 지금 세계 1위 시장이죠. 모든 크라이오 펌프는 동사에서 유지 보수하고 세계 시장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많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런 장비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면 자이원스는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6,100원인데 한 11만 주 정도 지금 되고 있죠. 월봉을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계속 하락을 해오다가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중장기 2평선을 다 뚫어냈습니다. 1봉을 보면은 모든 2평선이 다 모였죠. 중장기 2평선을 다 모아놓고 바이러스 때문에 내려온 부분 다 올라서서 강하게 뚫고 조정한 후에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큰 아주 대형 파동이 초대형 파동이죠. 초대형 파동이 이제 상방으로 돌아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평선을 다 뚫어냈죠. 2평선을 다 뚫어내고 올라서고 있고 자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또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자 이 반도체조들이 한번씩 이제 방향을 잡고 돌아서면은 상당히 강하게 오랫동안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을 봤을 때 그리고 PBR을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수익도 이제 흑자 전환하고 지금 반도체가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241, 120선도 강하게 뚫어내고 한번 조정을 하면서 내려오고 열기를 시킨 후에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이런 분위기면 추세가 아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우스 크라이어 펌프 회사도 지금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꽤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우스는 하락을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고 있죠. 여기서 한번 쭉 내려왔다가 반도체조들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고 이제 지금 이 평선을 중장기 평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치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먼저 좀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일정 부분 행보를 하거나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21선 부근에 걸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한번 공략해 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주들은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장기적인 성장 발판이 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도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추들이 이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은 또 강하게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을 딱 잡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끌고 가는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확장 그런 부분에 배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보시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